41페이지의 if, then, else, and case expression 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God나 혹은 패턴 매칭을 또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문법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if, boolean expression 입니다. 그러니까 God에도 가깝죠. 이게 만약 참이면, 참이면, true면, then 이하의 문장이 수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else 이하의 문장이 수행되는 거예요. expression. 그렇죠? 두 개의 expression 중에서 참일 경우 앞에 걸, 거짓일 경우 뒤에 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if, then, else 입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랑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 예제, let x equal 2, y equal 3.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그렇죠?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면, 이 expression이 실행되어서 x가 리턴 되겠죠? 이게 거짓이면, 이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else 이하에 있는 expression, y잖아요? 이 expression이 evaluation 되어서 y의 값이 리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mymax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x, mymax, x, y 해서, if x가 y보다 크면, x, else, y. 이것을 조금 더, 좀 보기 좋게 쓴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들여쓰기. 보통 두 칸 정도로, space tab으로, space bar로 두 칸 정도 들여쓰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들여쓴다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문장에 연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들여쓴 문장이 있을 경우. 또, 이것도 들여쓰도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문장이 연속되고 있다는 거죠. 위에. 그렇죠? 여기 연속되고 있는 거고. 자, else. 마찬가지. 얘도 들여쓰으니까, 여전히, mymax, x, y, equal 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연속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장 있잖아요? let.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장과,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문장이, 정확히 같은 의미입니다. 들여쓰기 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스케일은 들여쓰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if, else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봤던. 그런데, if, then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케이스로 하는 건데, 케이스가 왜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경우가 있을 경우, 여러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중에서 하나로 선택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니까, 밑에 예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입력해서 실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보고,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면 충분합니다. 보니까, new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들이에요. 변수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죠? 변수 네 개고. 그런 다음에, 예에 대해서 각각을 하는 겁니다. interpret command라고 하는 펑션을 선언하고 있어요. definition 하고 있죠? 캐릭터를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겁니다. 리턴하는 펑션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입력했을 때, 그 캐릭터가 n이면, new 파일. 그래서 여기 있는 new 파일, 얘를 화면에 보여주고. 그죠? 우리 입력한 것이 o이면, open 파일을 보여주고, sms, save 파일. 아니면 quit 프로그램이라고 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파일을 열고 닫고 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 열만 보여주는 것으로써 이 알고리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if 선택 가능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if, else, else, if 자바스크립트가 동일한 겁니다. if, then, more, else, if, then, more, else, if, then, more, else, 마지막이죠. 요렇게. 죄송해요. 지금 보면은 이게 toApple이라는 펑션을 불러왔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소문자로 입력하더라도 대문자로 바꿔서 요거랑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니까, data.character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온 겁니다. 그죠? 이 모듈에서 들어있는 펑션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import라고 넣어놓고 있는 거죠. 요거 그대로 한번, 여러분 VS 코드에다가 입력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 n을 넣게 되면은 요게 요렇게 출력되고 소문자로 넣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자로 넣더라도 대문자로 전환되어서 요게 실행되어있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있는 것을 케이스로 쓰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그 문장을 이 케이스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봤던 케이스와 같은 거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셨으면은 요렇게 케이스 해서 여기서 이베리에션된 값이 여기서 뭔가 리턴된 오겠죠. 여기서 되어 있는 값. 그것이 요금에는 요렇게 하고 요금에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훨씬 더 간명하죠. 케이스 오브 문장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넣어서 한번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n 이나 o 나 s 나 q 아니 다른 글자를 입력했다 숫자 1을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해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크래쉬 하죠 깨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핸들 에러 해서 마지막에 하나둘 추가 이룰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핸들 에러 위에 있는 것들이 몽땅 다 아니다 아닌 경우에는 요걸 수행해라 그죠 그래서 요 문장이 출력되도록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케이스 문장에서 똑같이 해줄 수가 있죠 위에 있는 요 4가지가 아니다 둘 셋 4가지가 아니다 그럴 경우 다른 모든 경우 그죠 주로 로데쉬를 씁니다 로데쉬를 넣어서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요것을 수행해라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단어 글자 b 를 넣는다거나 c 를 넣는다더라도 깨지지가 않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도 같이 해보십시오 연습 문제가 뭐냐 하니까 아 이 케이스 이프 엘즈 엑스프레이션과 케이스 엑스프레이션을 이용해서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피보나치와 스메이션과 파워 있었죠 파워 연습 문제를 했었잖아요 요 세 가지를 다 한번 다시 구현해 보십시오 넌 마찬가지로 멸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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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추